야 사람 수염이 저렇게 많이 나면은 안되는데 수염 엄청 많네 야 부럽다 머리카락 부럽다 숲 많은거 부럽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비임 탈모개 탈모개는 아니에요 탈모개는 아닌데 어 진짜 헤이그 친구다 아 얘네가 템플 기사단이고 설마 얘네가 템플 기사단이고 저 지금 쟤가 그겁니까? 그거? 아 쟤네가 템플 기사단이고 인디언족이 이제 암살단이 되는거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야 왜이래 왜 숨어 왜 숨어 뛰어 그렇지 아 그러면 아까 아까 걔네가 그 뭐지 그거였어요 템플 기사단이었어요? 아 난 아까 걔네가 암살단인줄 알았네 아 그럼 아빠하고 딸의 싸움이야? 아 뜨거워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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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요 그냥 밑에 빠져나가면 되지 그거 연타를 왜 하고 있는거야 아 부자지간에 얘 아들이었어? 딸 아니고? 하! 피했다 이씨다 엄마 그럼 엄마는 죽었어? 얜 못올라가네 어? 아 이용하면 되네 이씨다 다른 문을 어떻게 찾으라는거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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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 엄마 도와드릴게요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연타에서 구해드릴게요 소원 cep 저기hl 이럴 수가 엄마 구해야 된다는 애 목소리가 되게 그렇게 급박하지가 않네 뭐야 왜 느낌표 떠있는데 뭐지? 숨바꼭질 어! 아 뭐야 작동이 중지되었대 아씨 작동이 중지되었대 아 게임 꺼졌어 뒷박이다 잠깐만 게임 꺼졌거든요 다시 들어갈게요 금방 들어갈게 아 아씨 아씨 뭐야 설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거 아니지? 어? 아 9년후 아두나게 눈이 이제 컸나봐요 9년후 어? 지금 영상 보입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러분 영상 보입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영상 보입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아 보여요? 어 다행이다 내 화면에는 안보여 아프리카 화면 보이는게 내 화면에는 안보여 아프리카 화면 보이는게 이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동기화가 돼야지 보이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자 손독기 뭐야 아 나무 위에서 안전한 자유질주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하 야 이거 개편한데? 어? V모양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어 올라갑니다 V모양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어 올라갑니다 V모양에서 다시 다시 온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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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간다 다시 돌아온다 스페이스모양 스페이스를 V모양의 나무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기어 올라갑니다 아하 넑 그렇군 어딨지 한놈은 어딨지 한놈은 아 방향키를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 이제 나도 아프리카 화면 보이는 걸로 보인다 아 얘네 둘이 노안 2인방이에요 원래 약간 인디언들이 약간 나이 많아 보이지 않나 왜냐면 계속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약간 노안이 빨리 와요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해지거든 어 햇빛 계속 쬐고 그러고 그래서 군인들이 약간 그러잖아 아 이제 나무타기 야마카시 연습하러 가네요 그쵸 상사 자 나무타기 매달리기 어디로 가자는거지 아니 잠깐만 여긴 땅이 아니잖아 여기 땅이 아닌데 아 여긴 땅이 아니었는데 야 지 엄마처럼 아주 나무 잘 타네 기가 막히게 타네 나무 기가 막히게 타네 나무 기가 막히게 타네 나무 뭐야 칸하도곤을 구하라고 아이 멍청한 놈이 물에 빠지고 있어 야 물에 빠졌는데 그거 못 올라와? 그냥 빠져 그러면 아 아 그래요? 떨어지는 건? 누가 패드립 느낌입니까? 숲에 계속 있으세요 나는 패드립 같은 걸 하지 않았어 판사님 저는 패드립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 새 잡아먹으려 그러나 보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안 죽어 임마 내가 살려줄게 넌 NPC라서 죽지 않아 어 랍 딸라 헬리야 헬리야 오이야 어 어 어 안 돼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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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그렇지 좋아좋아 가라 어 아 새 둥지 여기 있네 좋았어 어 저긴 어떻게 가지 저긴 어떻게 갈 것인가 저긴 어떻게 갈 것인가 저긴 어떻게 갈 것인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힘내 나이스 그렇지 힘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적금 좋아 좋아 자 아까는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떨어지지 말자 어 자 좋아좋아 어 야씨 팔 힘 쩌는데 와 팔 힘 기가 막히는데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이 자식이 널 밀었어 지금? 오 오 놀랬는 바바 나 살아있어 걱정하지마 원래 함 marvel 그치, 학생들은 자야지, 어 키 크다고 다 되는게 아니야 어? 키 크다고 다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표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일단 깃털을 모아야 되는데, 깃털 3개 모으라는데 아, 깃털 3개 모을 필요 없구나 아, 얘가 좀 더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어, 얘가 좀 더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애 어, 얘가 좀 더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애 샤아, 왔다, 형이 왔다 아,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어, 이제 얘로 플레이하는 건가? 아까 헤이덤 플레이하는 건 이제 끝나고 이제 얘로 플레이하는 겁니까? 토끼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세요 토끼를 죽이라 이거지, 토끼다 잘가라, 토끼야 잘가라, 토끼야 고맙다, 토끼야 고맙다, 토끼야 고맙다, 토끼야 아, 헤이덤 유전자 기억은 끊겼다고? 아아 어? 이거 뭐하는 거지? 어? 뭐야? 어어 어, 뭐지? 토 어? 뭐지? 알겠어, 사냥감을 찾아보자 어어 조커님이 어세신 크리드 덕후라니까 어세신 크리드 덕후에요 저분이 어, 뭘 찾을 수 있다는데 이상하다 어딨는거지, 단서가 저분은 어세신, 어세신 크리드 덕후라서 그래, 덕후라서 어, 금방의 단서 어, 단서가 어딨다는거지 어, 여기 있는건가 어, 단서가 어딨다는거야 이건가 아닌데 단서가 어딨는거지 왜 난 단서가 안보이지 내 눈에만 안보이나? 금방의 단서를 확인하라 단서를 확인하세요 아, 이거 거의 실제 역사라고? 아니, 단서가 없는데 단서를 어디서 확인하라는거야? 그래, 하늘에서 나무 위에서 확인을 해보자 하아 여기 단서가 없는데 이상하네 단서가 없는데 뭔 단서를 찾으라는거야 굴라 그렇지 금방의 단서를 금방의 단서가 어딨다는거야 아하 금방의 단서가 어딨을까 절감